칫솔 주세요 이거 누가? 이거 누구한테 왔어요? 닦아드릴까요? 이거 누구한테 왔어요?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? 발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이게 없어요 아, 그래요? 응 아니면 이것도 해 이거 어디 있어?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많지 좀 더 애매한 맛 근데 이 두 개가 제일 다 써봐요 괜찮은데 맛있겠다 이거 진짜 똑똑이 같아 똑똑이 같죠? 똑똑이 같으면 안 돼? 뭐가 안 돼? 똑똑이, 똑똑이 어떡해 됐고 뭐 또 ? 한글자막 by 한효정